나와 너, 장애와 비장애. 토박이와 이주민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 오늘은 약간 꿈꿨던 게 있어서 많이 약간 좋아요. 와 보니까 뭐랄까 되게 떨리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좋아요. 페스티벌 보리! 모두가 하나 됐던 올투게더 페스타 현장. 지금 만나볼게요. 올투게더 페스타. 그야말로 문화예술로 제주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 보니까 일반적인 인기 위주의 축제가 아닌 모든 계층의 예술인들이, 장애인 예술인, 청소년 예술인, 이런 모든 계층의 예술들이 출연하고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특히 반가운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분들입니다. 특히나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오늘의 무대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장애인분들은 오늘의 무대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장애인분들은 오늘의 무대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저희들 발달장애인, 중증 발달장애인 친구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대에 잡고 숨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 자신감을 좀 주기 위해서 저희가 서게 됐습니다. 저희 연습한 거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들 즐거워하고 댄스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어서 즐겁게 했어요. 떨리지만 약간 기분이 좋아요. 저희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는 약간 꿈꿨던 게 있어서 많이 약간 좋아요. 하나의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많이 연습해야 했을 친구들. 오늘 무대가 얼마나 기대가 클까요? 매일 점심 때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친구들이 학습 도움실로 놀러오는데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저희가 문외력 수업으로 했던 그림책과 노래 수업, 그런 것들을 같이 노래를 통해서 먼저 화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런 문화예술공연제가 있다는 걸 알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간절함이 너무나 느껴지네요. 그동안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 이번 행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참가자들 하나하나 모두 진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열정을 쏟아냅니다. 한쪽에선 사생대회도 열렸는데요.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으로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모습, 참 오랜만이네요. 빛나는 제주의 추억을 사진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도라르방이랑 아니면 바다에 간 것, 추억이요. 무엇을 그려도 작품일 것 같은데요. 와, 멋진데요? 이거 예전에 할머니랑 여기 놀러가서 사진 찍은 게 기억에 남아서 이걸로 그렸어요. 그림 그리는 거 귀찮을 것 같았는데 와봐서 다 그리니까 뿌듯했어요. 이주예술가 마이미스트의 공연도 많은 이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제주의 주민 예술인 참가하는 코너가 있어서 초청받아서 여기에서 공연하러 왔습니다. 오늘 공연은 관객과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매직 마임 쇼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제주의 주민, 토박이, 그런 경계가 무너지고 진짜 오늘 행사 취지에 맞게끔 많은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주의 아르티스트의 역사와 함께하는 연구의 역사는요. 오늘의 배워드가 어떻게 알아주실까요? 이 공연은 어떻게 나누어하는 데이플리티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은 어떻게 나누어하는 데이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 우리 모든 것이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각각의 공연을 받았으면 좋습니다. 네, 완전히. 저희는 제주 4시즌입니다. 제주도는 아주 다릅니다. 정말 멋져요. 불쇼와 독특한 퍼포먼스로 늘 멋진 공연을 보여주는 살거스 팀. 제주 안에서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네요. 현장이 열기를 더해가는데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바로 플래시 몹입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댄스를 선보이는데요.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리듬에 맞춰 같은 동작을 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제주의 내일은 더욱 빛나겠죠? 제주의 발 빚고 살아가는 어느 누구나 행복한,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무용단이랑 또 일반 학생분들 그리고 도지사님이랑 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재밌기도 했고 행사 분위기다 보니까 추는 저도 신나고 해서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춤을 잘 못 외워서 좀 긴장했는데 앞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춤도 못 외우고 좀 힘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다 같이 즐기고 조금 재밌었어요. 도민 백만 시대를 열어가는 제주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과 노인 등 다양한 세대 그리고 제주 안과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제주인들 마음을 열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공연 보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넘치고 막 케이팝도 듣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되게 흥분됐어요. 문화복지의 섬 제주! 다 함께 빛나는 미래! 모두가 주인공이면서 모두가 함께였던 시간 눈부시게 빛나는 제주를 위해 기억해요. 제주 올투게더 페스타!